콩발 콩발 어휴 못 풀었어 하단이겠지 하단 제발 우와아 아 이거 안 닿는 줄 알았는데 맞네 방파라는게 맞구요 그 다음에 레이지아츠 왔어 뚫어 간지나게 했다 오 살았다 가나요 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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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죠 달려가는 척 뒤로 도망가서 원투 딜레이 캐치 좋았 홈모 잘 때렸죠 안 일어나겠지 일어나는 중단 파이킹 기다렸다 다 피해 내미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마무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나이스 깔끔하게 워리어 괜찮아 아직 그렇지 그렇지 원투 원투 이후에 슬라이딩 자 자 상단 앉았죠 다 피해 되겠고 잡기 나이스 방부 중이에요 적당 마지막 중 날씨 잠시 뺀다 펀다 엑 엑 엑 엑 엑 엑 이겼다 깔끔하게 빈디케이터로 마무리